이번에 플레이 해볼게임은 뭐죠? 2인풀입니다. 상대는 162 초보네요.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0, 4네요. 조금 안좋아요. 4 자, 수호를 바꾸겠습니다. 다른걸로 자, 빨리 해주세요. 제일 억울할 때가 0이 2개, 3개가 들어왔는데 지는 경우 너무 억울하죠? 자, 11. 11 버리겠습니다. 자 11 11 12 4 버리겠습니다 자 5장 넘었죠 5장 5장 3 자 5 버리겠습니다 1장 4 버리고요 1장 버리면 끝나네요 어 아니군요 아이고 잘못 생각했군요 잘못 생각했어요 어이고 6인데 아 아깝네요 순간적으로 지금 6이 똑같은게 나와서 착각을 했네요 아우 자 대체 낫네요 자 16대 3 입니다 16대 3 자 이게 뭔가요 와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죠 자 10 와 너무하네요 8 8 8 9 아 7 큰수는 다 나오네요 큰수는 다 나오네요 큰수는 와 너무하네요 너무합니다 너무해 아이고 너무하네요 너무 너무하네요 9 4 참 너무하네요 너무해 심했습니다 굶이 없고 너무 심했습니다 이번엔 자 25대 3 아 콜태가 별로 안 좋아요 8 8 8 7 11, 11, 벌이겠습니다. 16, 12, 9, 14, 13, 18, 벌이고요. 모자 타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4입니다 5이네요 0,3 0,3이구요 6 버리겠습니다 아이참 집중이 안좋아 6 버리겠습니다 5 버리구요 5 8 8 버리고 3 버리겠습니다 3 8 3 버리겠습니다 10 어우 굿 타임입니다 10 0 0 12를 들고 있었군요 12를 들고 있었군요 12를 들고 있었군요 10 12 자 저는 5 버리고 9 버리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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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2, 1 버리고 9 버리고요 9 버리겠습니다 8, 12 버릴게요 12 버리겠습니다 1, 1, 1 나쁘지 않아요 12를 몇 개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러겠네요 이제 모조 강제로 들어가겠죠? 강제 모조입니다 모조 타임 12를 버리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 모조 타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 10 이런 카드 갖고 있을 때 안 좋아요 11, 11, 최악이죠 카드를 바꿀 수가 없게 됩니다 모조 타임 들어가면 제가 낮은 카드 갖고 있으면 벌점 먹겠죠? 10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게임 끝났네요 저는 1을 받을 거기 때문에 1, 어떤 숫자가 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10일을 한 장 갖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낮은 카드하고 자, 모조 타임 들어갔죠? 저는 10일을 버리고요 한 장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2를 버릴게요 1이네요 1이네요 아유 뭐 결정 안받네요 아유 뭐 아이고 아니네요 자, 다음 라운드 자, 26 대 39 였구요 자, 9 12입니다 저는 자, 12 자, 12 자, 12를 하나 버리고요 자, 12는 그대로 잡고 있겠습니다 자, 0입니다 0, 2 5 5구요 자, 3 버리겠습니다 2구요 저는 자, 2 버리고 자, 12 버리겠습니다 누가 나올까요 모조 타임 자, 2 버렸네요 0 9 네요 아이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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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2 11 버릴게요 아하 11 9 10 10 10 10 11 10 3 9 10 버리겠습니다 0 1 좋아요 0 1 좋습니다 6 뭐 좀 가나요 7 3번 하고요 아이고 10점 벌점 받겠네요 벌점 받아서 17점 57점 이네요 그래서 제가 57로 승리를 했습니다 아유 조금 힘겹게 승리를 했네요 자 뭐 즐거운 부득게 해 마세요 감사합니다